이거 다 내 거 아니야. 내 통장이 18만 논밖에 없다. 돈이 어디 있어. 나 세금 낼만 돈 내고 산다. 나 당신들. 얼마 내는데. 내가 돈인지 알아? 세금 낸 돈이 어디 있어. 금수저든 흙수저든 세금 이거 하나는 공평하게 내자고. 아이고 꽉 막힌 아저씨네. 그 재납세금 60억. 그거 어떡해. 내가 한 쾌 받아다 드려? 끝까지 사기 쳐서 반드시 징수한다. 38 사기동대.